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셀린느 패션쇼 참석을 앞두고 직접 의상을 준비하는 모습과 패션쇼 참석의 감회를 밝힌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남성 패션 전문지 vma에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에디 슬리먼이 이끄는 셀린느 옴무 썸머 23 컬렉션을 앞두고 뷔가 파리 페닌슐라 호텔에서 쇼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라는 글과 함께 뷔의 인터뷰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은 에펠탑과 파리의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페닌슐라 호텔 루프트 탑에서 뷔가 오늘 밤 열리는 셀린느 쇼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너무 기대돼요. 에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인사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살랑거리는 바람과 햇살이 눈부신 파리의 하늘 아래서 비의 아름다운 외모는 비현실적으로 빛났습니다. 머리카락을 날리는 살랑거리는 바람. 주변의 공기마저 비의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비의 흑발과 깨끗한 피부, 청초함이 어우러져 청량한 소년미를 발산했습니다. 클래식하면서 시크한 비의 분위기와 도도하고 우아하면서 고풍스런 파리의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인사를 전한 비는 에디가 초대해줘서 왔습니다. 에디와 만나봤지만 쇼에서 에디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 아주 기대가 됩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호텔 드레스 룸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셀린느의 의상이 보였습니다. 특히 뷔가 패션쇼에 참석할 당시 입은 강렬한 레드가죽 재킷, 호텔 루프트 탑에서 입은 호피무늬 페이크퍼, 애프터 파티에 참석했을 때 입은 슈트가 시선을 끌었습니다. 뷔는 패션쇼에 참석할 때 입은 강렬한 레드가죽 재킷을 직접 선택했다며, 제가 좋아하는 착장이기도 하고 에디의 미감이 제일 잘 드러나는 작품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라며 선택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어 뷔가 호텔에서 고른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 패션쇼가 열린 팔레트 도쿄에 모인 수천명의 팬들을 바라보는 모습, 포토그래퍼들 사이에 둘러싸여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수많은 인파로 파리 거리를 막히게 하고 셀린느의 메가스타로 등극하는 뷔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셀린느 쇼 참석은 에디 슬리먼이 개인적으로 초대로 성사됐습니다. 에디 슬리먼은 뷔에게 극진한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뷔는 묵은 호텔은 vman 매거진이 밝힌 파리 펜인슐라 호텔로, 뷔가 여러 장의 사진에서 공개한 바 있는 테라스와 정원이 있는 루프트가든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스위트룸의 숙박비는 1박에 약 2천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에디 슬리먼의 특별한 애정을 짐작게 했습니다. 뷔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최고의 화제성을 불러오며 패션계의 놀라움을 안겨 에디 슬리먼의 탁월한 선택이 성공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뷔의 크루스마스트리가 케이팝 팬의 재생 목록에 추가할 K-드라마 OST 1위에 오르며, 믿고 듣는 OST의 킹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버즈피드는 지난 6월 30일 케이팝 팬이라면 재생 목록에 추가할 22개의 K-드라마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습니다. K-드라마를 볼 때 OST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고, 감동을 깰 수도 있다. 느리고 애절한 노래는 눈물이 날 것 같고, 신나는 노래는 주인공들과 함께 춤을 추게 만든다? 고 시작하는 해당 게시물에는 케이팝 팬이라면 좋아할 22가지 OST가 소개됐습니다. 그 첫 번째로 드라마 그해 우리는 OST인 B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선정했습니다. 이 노래는 추운 겨울 밤 따뜻한 포옹과 같다.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일부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 영어권 팬들과 한국 팬들 모두에게 특별합니다. B가 그치면 당신은 나를 비춰준다. 당신의 빛은 추위를 막아주는 유일한 존재아이라고 B가 노래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 곡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정과 사랑의 화해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 그의 우리는과 찰떡궁합이다. 크리스마스 트위는 B의 자작곡은 아니지만 B의 따뜻한 음악적 감성과 색깔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곡은 남해승 음악 감독이 B의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B를 염두에 두고 작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B의 자작곡에서 보여준 감성이 잘 담긴 곡이 탄생한 것입니다. B는 앞서 한 인터뷰에서 나는 그리움을 좋아한다. 그리움은 혼자 있을 때의 생각들을 예쁘게 만들어준다. 공연, 멤버들을 향한 그리움일 수도 있고, 애틋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예쁜 마음들이 하나씩 모여 곡이 된다. 고 전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위에서 B는 가창에만 참여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닿은 곡을 만나 좋은 시너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영화 OST를 들으면 그 영화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아미들이 노래를 들으면, 무언가를 보지 않더라도 저절로 상상하기를 바랐다. 는 인터뷰처럼, B의 음악은 듣는 이가 녹아들 수 있는 순간들을 마련합니다. B가 부른 OST가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멘